울진해양경찰서 12시 42분경 해상의 어망 부위를 잡고 있는 선장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현재 승선원 1명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축산선적의 화재 선박 A호에는 승조원 1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에 의하면 기관실에서 원인 미상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해양오염 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진해경은 화재 선박에서 검은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되고 있어 소화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